M.O.N.T 안녕하세요 몬트입니다 Ladies and gentlemen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몬트의 세 번째 EP 앨범 Listen Up! 온라인 쇼컨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저희 세 번째 EP 앨범 Listen Up! 몬트가 프로듀싱에 직접 참여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그동안 기다려주신 우리 여러분들께 아주 선물 같은 앨범을 드리기 위해 아주 열심히 피를 갈아서 준비했습니다 몬트의 신곡들을 특별한 라이브로 만날 수 있는 온라인 쇼컨 언제냐 10월 16일 금요일 대박 구매 정보는 몬트의 공식 홈페이지와 그리고 공식 팬카페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아주 특별한 이벤트를 저희가 이번 쇼컨에 준비했어요 뭐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댓글로 몬트를 응원하시는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 다섯 분께 온라인 쇼컨 무료 티켓을 선물해 드립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10월 16일 October 16일 October 16일 여러분 그때 만나요 지금까지의 EP 두 분 되셨습니다 Thank you! 뭐죠?! 감사합니다.